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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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뭐 그 수입해다가 바로 판다고 그러던데 우리 농원이 있어요? 그럼요 주로 어디에서만 길러요? 전국 다 길러요 전국에 그 난농가들이 다 없어졌다고 그러던데 있나 보죠?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? 이거 하는 업체들이? 잘들 길러요 양난도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길러는거죠? 네 먹을걸리 해 음 음 음 음 음 동생 개 음 음 음 나름 스타븐을 안에다 먹는건데 커피? 어 커피가 여기서 좀 있네 운전실 운전실 이건 얼마나 가요? 이건 어디다 두시느냐에 따라서 바른데요 한 두달정도 구출 한달 보름? 그정도 가요 아니 얼마나 가냐고요? 아 그 금액이요? 어 2만원입니다 어우 싸네 네 큰 사이즈에요 음 음 음 음 아 또 이쁘다 2만원입니다 음 한달건데 그나마 네 정말 화련네 네 오 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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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세척심이 있어요? 네 네 여기 세척심이 있어요 지금 피이가 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찍으면 안 된다고 해도 찍으셔도 돼요? 네? 찍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? 찍으셔도 돼요 아니, 이뻐서 찍는 건 뭐 이거 너무 이쁘잖아요, 이거는 4만원? 네 이런 건 얼마씩 돼요? 그런 거는 한 척당 4만원 한 척당? 네 비싸다고? 네 우리 부메가는 한 척당 얼마 안 10만원 네 응 여기 되게 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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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미 낭래 이렇게 하얗게 생긴거 있죠. 무슨 깍지인가 모르는거. 걔네들은 어떻게 먹어있다. 아니, 진짜야죠. 양이 없으면 침이 없다고. 못두고 있잖아. 아니, 따로 좀 됐는데, 걔만 해놔가지고. 침이 좀 왔는데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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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 REDQ. 음. 어디지? 네.. 잣. 아이고. 아이고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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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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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고추장 그림도 커피야 어떻게 오네 이거 뭐야? 동..배 커피 이 순환금지들 하이 매해마다 나나요? 양념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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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여기가 생놈도 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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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